이전 시간에는 상속이 무엇이고 상속의 기본 문법이 무엇인가를 대표봤는데 전혀 쓸모없는 코드입니다. 왜요? 여기 있는 칼3는 칼을 확장하기만 했을 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확장하겠어요?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자식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지 않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것인가 또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덮어쓰기 할 것인가와 같은 것이 우리의 관심사로 넘어가야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칼3를 우리가 이렇게 만든 이유는 칼이 가지고 있었던 기능에서 없던 기능을 추가할 겁니다. 저는 마이너스 기능을 추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칼의 sum을 카피해서 붙여넣기 해서 마이너스라는 이름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답게 빼기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칼스는 이제 칼이 가지고 있지 않은 마이너스 기능을 추가한 클래스가 됩니다.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코드를 카피해서 얘를 마이너스라고 하고 실행했을 때 2 빼기 1이니까 뭐예요? 1이 출력되면 잘 된 거죠. 잘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기능인 이 sum이 혹시나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한번 쳐볼까요? 그러면 저 sum을 수정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수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이것과 똑같은 형태의 메소드를 추가하고요. 이럴 이유는 전혀 없지만 제가 여기다가 일부러 좀 무리일 수도 있는데 칼3 라고 하는 텍스트를 출력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구분하기 위해서요. 실용성은 없죠. 그리고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이걸 실행을 할 때 끝에를 우리가 확인하는 게 편하니까 이거 똑같은 내용을 끝에다가 추가를 했습니다. 뒤를 보시면 되겠죠. 어떻게 될 건가 예측을 먼저 해볼까요? c3의 sum이니까 c3의 클래스인 이 칼3에서 sum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출력이 될 것이고 여기 있는 입력 값인 2와 1을 더한 결과인 3이 되면서 3이 화면에 출력되겠죠. 실행해 봅시다. 클릭! 보시는 것처럼 칼3가 출력되고 3이 잘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뭘 했냐? 부모가 갖고 있지 않은 메소드를 추가했고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재정의했습니다. 이런 재정의를 뭐라고 하냐면 부모가 갖고 있는 기능을 덮어쓰기했다, 올라탔다라는 뜻에서 오버라이드 또는 오버라이딩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기능을 추가하는 정말 중요한 방법들을 살펴봤고 바로 이것이 상속이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들입니다.